오랜만에 심플한 작업관리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디자인 에이전시의 작업관리 페이지이구요 고객정보와 주문내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그 고객에 대한 주문내역을 입력하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면 신규 고객일 경우에는 고객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양식이 나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곳을 카톡으로 봤든 사이트에서 봤든 어디서 봤던지 입력을 하는 거죠 이 폼 자체를 고객에게 전달해 줘도 됩니다 누구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있을 때는 검색을 해야 되지만 이 페이지를 공개 하실 수도 있어요 고객한테 링크를 드리는 거죠 이 링크는 어디 있냐면 신규 고객의 양식 공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링크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객이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고객이 입력을 하신다 하면 조금 헷갈리는 게 주문자 연락처와 수령인 연락처를 같이 입력해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고객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진 010-1234-1234 이메일 주소는 시리얼 이렇게 입력하고 회사명은 시리얼 수령인은 주문자와 동일에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진 010-1234-1234 배송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물섬 스파크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고객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고객 페이지에 가보면 전체에 전시진이라는 시리얼이 들어온 걸 보이고요 결제를 할 때 세금 계산서를 할 거냐 현금 영수증 할 거냐 계산서 정보 없냐 이렇게 세금 처리 없냐 선택하신 다음에 대표자나 현금 영수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이 주문 내역을 등록을 하겠죠 이거는 내부의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자를 관계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결제일이 언젠지 그리고 주문자 결제가 완료된 다음에 하겠죠 주문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시리얼 로고 입력을 하고 품목은 디자인 로고 제작 뭐 명함까지 해주세요 실 결제는 20만원 이렇게 내부의 사람이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리 페이지에 이제 전시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주문처가 기존 고객 당연히 이건 기존 고객일 텐데 사이트랑 구분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품목 자동으로 들어오고 디자이너를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이너를 주문 등록을 할 때 이미 디자이너를 배치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주문내역의 설문을 변경하실 때에는 주문내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디자이너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개 더보기에 디자이너 있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이런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선택을 예를 들어 해볼게요 그리고 제작비용 이제 결제 금액이 이건데 제작비용은 필요할 수도 있죠 명함 뽑는데 한 인쇄가 2만원 정도 더 든다고 하면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제작비용이 들어오고 인쇄소 누구냐 이메일로 보낸다 택배로 보내야죠 퀵으로 보낸다도 있어요 인쇄소 어디냐 보통 성원 에드피아 많이 쓰니까 성원하고 인쇄 날짜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다 하고 나면 의뢰를 확인을 했고 상태를 관리해야죠 디자인 파일이 왔다 결제 필요하다 진행 중이다 인쇄 중이다 배송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에 들어가 보면 각 상태별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상태에 지금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클라이언트에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배송관리에는 상태를 파악하고 배송 필터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필터가 안 걸려 있는데 배송에 관련된 필터 배송 안내다 완료다 인쇄 중이다 이런 배송에 관련된 필터를 걸고 내용 보시고 오른쪽 끝에 배송일자가 언제 예정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배송일자 그리고 인쇄 날짜 있고 이렇게 배송 방법 택배 운송장 번호 있으시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 관리는 결제 금액과 제작 비용을 입력하면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순이익은 부가세를 제외한 10%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합쳐져서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밑에 그래프들 보시면 이번 달 진행 상태별 개수 보실 수 있고요 이번 달 디자이너별 업무량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디자이너들 있죠 디자인 관리에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들 소개가 이번 달에 분배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원하신다면 그룹화를 해서 상태로 옵션으로 해서 어떤 디자이너가 현재 어떤 상태의 파일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디자인 품목 매출이 올랐는지 파악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는 이번 달 전체 내역입니다 상태에 관계없이 이번 달 전체 내역이고 원하신다면 완료된 내역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